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김 기자,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네요.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기차 개발에 좀 뒤처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네, 수소차 개발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. 그런데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왔어요.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차가 해외에서 많이 팔렸다면서요.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차량의 수출은 좀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19.3% 늘었습니다. 이 가운데에서도 하이브리드보다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수출이 잘 됐습니다. 2019년에 비해 66% 가까이나 증가를 했는데요. 앞으로는 온전히 전기로만 운행되는 이 배터리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팔리겠죠. 한국 전기차 수출의 미래가 좀 밝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. 게다가 우리나라 차량은 친환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데요.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과 독일, 프랑스에서 한국의 전기차가 많이 팔렸습니다. 또 배터리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독일과 미국에 이어서 이 네 번째로 차량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. 그럼 앞으로 수출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? 네, 우선 이 친환경차 전체 판매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큰 원인인데요. 먼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4년 뒤부터 이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아예 금지가 됩니다. 2030년부터는 독일과 인도 등에서도 또 2035년에는 영국, 중국 등에서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.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 기준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요.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는 내연기관차의 우호적인 정책을 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. 그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 성장에 지금보다 훨씬 가속도가 붙겠죠. 그런데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전기차가 새로운 산업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 각국에서는 자기 나라 전기차 산업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당장 미국도 얼마 전에 관용차를 미국산 전기차로만 바꾸기로 했다면서요. 네, 그렇죠. 이런 친환경 정책은 좀 전세계적인 추세지만 정작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정부의 관용차를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정부가 구입하는 차량에서 미국산 부품이 50% 이상이 돼야 한다고도 했고요.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는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굉장히 불리하죠. 유럽에서는 최근 전기차 매출 선두였던 테슬라가 3위로 밀려나고 폭스바겐과 르노가 매출 1, 2위로 올라섰습니다. 둘 모두 유럽의 자동차 회사인데요. 일부 유럽에서 저렴한 전기차의 보조금을 더 주면서 이런 유럽산 전기차 구매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올해 상반기부터는 탄소 국경세라는 걸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외국 기업이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. 한국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. 글로벌 밸류체인을 다양화해서 해외 업체들과 인수합변 같은 전략적 제휴를 고려해 봐야겠습니다. 오늘 김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.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전기차 종류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그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겠네요.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된 지 10년 만에 세계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습니다.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위기감을 좀 느끼고 경쟁적으로 추격하고 있죠. 특히 오래된 차량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교체를 좀 미루게 되죠. 이걸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이 대기 수요가 풍부해졌다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전기차 모델이 무려 500종 정도나 더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.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기차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겠죠. 소비자 선택권은 그만큼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전기차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곧 가격도 내려가고요. 신차가 줄줄이 출시되니까요. 조금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